경주 관광업계가 지진으로 위축된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10월 한 달 동안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펼치기로 했습니다. 경주시 등 관련 기관과 업체들은 오늘 경주시청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숙박업소와 관광지요금을 10에서 50% 할인하고 도로공사 코레일과 고속도로 통행료와 KTX 승차권 할인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. 또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, 여행업체의 경주 관광 정상화를 위한 협조문을 보내기로 했고 최양식 경주시장은 피해 지역 읍면동을 돌며 신속한 복구 방안을 설명하는 등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